마천누라 불리우는 뉴욕의 스카이라인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킹콩이 올라갔던 뉴욕의 고충 빌딩의 대명사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변하는 스카이라인 안에서는 다소 어색하게 서 있는 듯 합니다. 뉴욕을 걷다 보면 맨하탄의 오래전 모습과 현재 모습을 같이 액자에 넣어 진열해 놓은 사진을 기념품 스토어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9.11 테러로 인해 더 이상 트윈타워를 볼 수 없지만 수많은 높은 빌딩 사이에서 크라이슬러 빌딩,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트윈타워가 확실한 각자의 모습을 드러내며 서 있는 사진 또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뉴욕은 현재 변하고 변하고 또 변하고 있는 듯 합니다. 작년 2019년 3월 뉴욕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된 45.7m 높이의 베슬이라는 콘크리트 스틸 재료로 만들어진 벌집 모양의 조형물이 허드슨 야드에 세워졌다는 기사가 많이 났습니다. 솔직히 뉴욕은 이미 꽉 짜여진 도시라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대규모 개발과는 거리가 멀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최근 십몇 년에 걸쳐 맨하탄의 허드슨 야드 재개발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대규모 개발이 계속 되어졌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 대규모 개발이 계속 진행되는 듯 합니다. 2005년에 시작된 허드슨 야드 개발 계획은 우여곡절 끝에 2008년 사법 승인이 났다고 합니다. 뉴욕 멘하탄의 마지막 대규모 재개발 부지로 8가에서 12가 30가에서 34가까지의 위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민간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멘하탄 한복판에서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채 남아있던 이유는 뉴욕 펜스테이션을 오가는 철도 차량 기지였기 때문입니다. 이 철도 차량 기지 위에 두께 1.8m의 콘크리트 플랫폼을 쌓고 그 위에 고층 아파트, 특급 호텔, 쇼핑몰, 대규모 도시형 복합문화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멘하탄 허드슨 강변의 새로운 스카이라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멘하탄은 남북으로 길게 뻗은 모양의 섬입니다. 긴 쪽의 길이가 약 13.4마일이며 동서의 가장 넓은 폭이 2.4마일이라고 합니다. 서쪽에는 허드슨강이 흐르고 섬의 동쪽에는 이스트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멘하탄을 걷다보면 이스트 혹은 웨스트강가로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1990년대 초 차를 타고 웨스트강변도로를 지나갈 때만 해도 멘하탄을 걷다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고 경치는 멋있지만 이 황량한 강변이 훗날 저에게는 손꼽히는 산책 호수가 될 줄은 그때도 몰랐습니다. 90년대 중반 범죄와의 전쟁, 마피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거리에 낙서 지우기를 시작한 줄리아니 시장 이전에 멘하탄 웨스트사이드에 위치한 허드슨강을 이 시대의 위대한 개발 프로젝트 중 하나로 만들어 수년간의 도시세태를 반전시키며 강 어기를 보호하자는 구상을 내놓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상은 마리오 쿠오모 뉴욕 주지사와 데이비드 딩킨스 뉴욕시장으로 1992년 처음 주창한 것이라고 합니다. 1998년 6월 뉴욕주의법부는 허드슨강 공헌법을 통과시키며 처음 제시한 데이비드 딩킨스 뉴욕시장 이후의 시장들이 이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해왔다고 합니다. 2018년 6월 20주년을 기념한 허드슨 리버파크는 뉴욕 멘하탄 서쪽 59가에서 남쪽 베러리파크까지 이어지는 허드슨강변공원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긴 강변공원인 허드슨 리버파크는 멘하탄의 서쪽을 따라 4마일에 썩어가는 교구업과 주차장을 지역 주민과 방문 되기 위한 수많은 레큐레이션과 교육활동을 제공하며 허드슨강 환경 자체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원에는 테니스장, 축구장, 야구연습장, 어린이놀이터, 카약을 탈 수 있는 곳도 있으며 강아지공원 등 많은 시설과 함께 멘하탄 섬을 한 바퀴 삥 둘러싸고 있는 연결수변 녹지공원인 멘하탄 워터프린트 그린웨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긴 강변공원의 일부인 지금 그려지고 있는 이 피어 57은 멘하탄 서쪽 끝 15가 11레비뉴 허드슨강에 위치한 긴 부두입니다. 1950년에서 54년 사이에 뉴욕시 해안과 항공에 의해 건설되었으며 뉴욕시에 의해 수행된 사상 최대의 부두 건설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875 피트가 넘는 강에 돌출한 이 부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 상륙용 플로팅 피어를 설계한 ML 플래거의 혁신적인 엔지니어링 설계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강바닥에 내몰린 전형적인 말뚝보다는 부력에 의해 무게의 90%를 지탱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부두는 1954년 12월 29일에 개통이 되었으며 화물을 선적하고 보관하는 터미널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해양산업이 쇠퇴한 이후 1969년에서 2003년 사이에 피어 57은 뉴욕시 교통국을 위한 허드슨 피어버스 디포가 들어왔으며 2003년 이전될 때까지 근 30년 동안 버스의 주차장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후에는 특별한 쓰임이 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저의 허드슨강 산책은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2001년 9.11 테러사건으로 쌍둥이 빌딩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맨하탄을 걷다가 잠깐씩 들리던 강변을 점점 강변이 정리되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부터는 일부러 강변을 쭉 따라서 걷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9.11 이후 한동안은 다운타운 쪽으로 덜 내려가게 되었고 2002년 우리나라의 월드컵 4강 소식을 보고 들으며 기뻐하면서 한동안 잊고 있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뉴욕은 90년대 말부터 2002년에 2012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미국 내 경쟁에 공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4년의 준비를 거쳐 2002년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7개 도시를 제치고 올림픽 유치 도시 미국 대표로 뽑혔지만 2001년 9.11 테러를 겪은 뉴욕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저 역시 88 서울 올림픽을 생각하면 뉴욕이 들떠 있어도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9.11 테러 순간을 생생히 기억하는 저로서도 마음 한편으로 허드슨강 주변이 점점 발전되었던 것이 올림픽과 연관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혹시라도 유치가 되면 벌어질 공사와 뉴욕에서 생활해야 하는 사람들의 직간접적인 테러의 걱정과 공포가 느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그 큰 메인 스타디움이 메나탄 어디에 생긴다는 건지 결국은 2005년 투표에서 뉴욕은 런던에 밀려 2012년 하계올림픽 유치에 실패를 했고 여러 개발들은 그 뒤로 다른 형태로 변경되면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저의 허드슨강 산책은 그 후로도 계속되었으며 여전히 조금씩 바뀌는 변화들을 보면서 허드슨강 주변과 뉴욕 전체가 더 복잡하게 변화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래도 여전히 조용함을 유지하는 뉴욕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현재 뉴욕과 허드슨강은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피어 57은 부두의 특색 있는 강철 요소는 대부분 유지한 채 8만 평방비트의 옥상을 가진 산책로가 있고 레스토랑, 사무실, 공공 오픈 공간을 가진 곳으로 새로 태어났으며 몇 년 만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높은 빌딩의 순위 중 10위권 밖에서 찾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2020년 지금 킹콩이 맨하튼에 나타난다면 어느 빌딩이 올라갈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2005년 무산된 올림픽 유치에서 뉴욕이 예정했던 메인 스타둠의 자리가 지금 대규모로 개발되고 있던 허드슨야드 자리였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된 지금 뉴욕의 스카이라인이 여전히 바뀌고 있다고는 하지만 20년도 더 전에 봤던 맨하튼의 어떤 불빛보다도 멋졌던 집 근처 공원의 반딧불의 불빛들을 여전히 볼 수 있으면 좋겠고 허드슨강에서 조용히 편안하게 벤치에 앉아서 보던 그 노을을 볼 수 있는 곳이 여전히 남아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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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